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필립 얀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의 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나를 다시 덮었다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어갔다 혹시 이 문구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안에 동일한 사랑이 식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운 몸된 교회 안에서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몸된 자녀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같이 동참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식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참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금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이 자리에 어떤 상황, 어떤 마음 또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싶습니다 내 마음에 식은 듯하지만 그 식은 듯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 믿습니다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주시는 것도 주님이라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특별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어서 주변 환경은 계속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사한 마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 현지 말로는 조이 머르고 채촉 담바라고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다 민족 주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민족이 모였고 주님을 알았는데 이 교회는 다른 모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해서 다 민족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 민족 주님의 교회 예배 그리고 같이 찬양을 했던 우리 교우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하다 또 가정이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모습 같은 피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중국말로도 찬양을 하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저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장소입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 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루고 그것도 사랑으로 연합돼서 이루어진 그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건물 변변한 것도 없고 또 예배 드릴 때 모습도 이렇게 잘 정리된 것도 아니고 또 드려지는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드린 많은 사람들이 참된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연합해서 찬양하고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모습으로 나와 있고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 전체가 다 주님의 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그 가운데 와서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머물고 같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저 아까 보셨던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서로 다른데 어느 정도까지 다르냐면 완전 두 민족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만났으면 아주 원수처럼 지낼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만나니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니까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바깥에서는 그 용서와 화해가 안 되는 그런 민족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거꾸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용서함도 주시고 우리가 갈라진 것도 메꿔주시는 것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에 지금 어떠한 핍박과 환란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거꾸로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이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른손에 일곱 뼈를 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일곱 뼈를 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한 새 마음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몸된 교회를 꽉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와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하며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처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잊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주님을 정말 붙들기 원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었냐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서 그 신앙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나가면서 당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딱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란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많은 타락이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우선은 소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였었고 또 온갖 향락 문화가 그 중심 도시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물질주의와 아주 온갖 향락주의와 온갖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그 특별한 당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부탁한 대로 이 부탁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 왔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데까지 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성경에서 이 정도까지 칭찬하는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그 말씀 그것은 잘 수호했지만 정작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누려지는 사랑을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져 버리고 또 변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무서운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책망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앞에 있던 모든 칭찬은 다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주님은 앞에 칭찬을 했던 것에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식어버린 그 사랑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엄중하게도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교회를 떠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니 복음의 능력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있었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고 또 잘 견뎠고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 또 이단의 거짓 교사의 그런 공격 앞에서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다 소용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켰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큼 주님이 보시기에 이 첫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인내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누렸던 처음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묵상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고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남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아요 자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없어 이 세상 다 필요없어 오로지 당신만 사랑해 당신만 있으면 돼 또 묻는 거죠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그리고 그 옆에서 있던 사람이 아휴 나는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당신이 없으면 난 이 세상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랑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랑이 식어지다가 그 헤어지는 커플들이 나오는데 그 헤어지는 커플들이 왜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곰곰이 보면 그 사랑을 한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내 사랑이 상대방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는 말이 꼭 이런 말을 하고 헤어지는 것 아십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넌 날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야? 내가 해준 사랑에 비하면 너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희생을 했는데 고작 주님 나한테 해준 사랑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인끼리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왜 그것이 감정의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라고 혹은 주님의 몸이 망가지라고 그런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드리는 그러한 수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수고함에 따른 그 사랑보다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받았던 그것의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내가 마음이 동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바로 그 사랑 은혜의 사랑을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또 어떤 노력도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을 잘 지키고 진리는 수호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다 놓쳐버리고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어져 버렸던 그 사랑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생각해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돌이키고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이 떨어졌던 바로 그것으로 지금 돌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떨림으로 만났던 때 첫사랑과 같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하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뜨거운 찬양이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흘려졌던 바로 그때 주님만 생각하면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다 감사가 될 것 같은 바로 그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된 후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 되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이 그 순간에 깨달아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피값으로 흘려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해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의 그 사랑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고 또 새 생명을 얻었던 바로 그 은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에 지금 있고 핍박에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겨울에 선교사역을 다 마치고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 교회 옆에 하늘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꿈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가운데 교회 옆에 하늘꿈학교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런데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서 교회 가까운데로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제 마음가운데 그 교회 옆에 있었던 것이 마치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몸 댄 옆에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렘이 왔을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딱 앉는데 제 마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제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제 마음에 설렘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만 가졌는데도 제 화장실에 있었던 모습인데도 다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모든 태도가 그때 다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금요성회를 참여했을 때입니다 금요성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찬양하기 전에 미리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십자가를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가운데 눈물이 막 흐르면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제가 사역했던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데 제 마음가운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예전에 들었던 찬양 동일한 찬양인데도 그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찬양 그 전에 들었던 똑같은 찬양인데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달라지니까 찬양도 달라지고 제 마음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불이 다 꺼진 상황에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모든 마음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도 사라지고 오히려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만 남고 감사함만 남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다시 그 결단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 그 전에도 바라봤고 또 그 전에도 불렀던 그 찬양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니 똑같은 찬양이 찬양이 아니고 똑같이 바라봤던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닌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금이나 또 그 전이나 변한 것은 없는데 또 찬양도 예배도 똑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식어져 있어서 같은 찬양이 아니고 식어진 모습 그대로 나와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설교 말씀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로지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삶의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듣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느덧 주님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식어져 갔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그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으로 힘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식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공허해져 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그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이 자리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놓치고 살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형평 가운데 또 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더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 시험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명히 지키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알 바로 십자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믿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다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그 영이 살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처음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과의 귀한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 연합이 되는 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한몸이 이루어 교회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오늘 받는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마실 때에 사랑으로 주님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